더 포근하게 말씀드릴게요. 잘자요.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방직턱이 연속해서 있습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우리, 만의, 연결, 고리, 이건 우리, 아내, 소리. 제가 작사했어요. 죄송해요. 잘 못들었어요. 언니, 진짜 잘해요. 개인기 획득. 누가 싱니고 누가 실인지 모르겠네. 실이랑 대화해주세요. 귀여워, 그만. 나는 곧 잠들지 않을 거야. 언니, I can do this all day. 목소리, 시인이 내렸다. 유유유, 크크크크.